서로 잠옷 사주자 무조건 입기 안녕 언박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언박싱이냐 설명해주시죠 사건의 전개는 이렇게 제가 잠옷을 사려고 했는데 갑자기 서로 언니가 공주같은 잠옷을 아니야 그게 아니지 내 말 들어봐 그게 아니고 그거였어 저희가 밤에 새벽에 야식을 먹으려고 침대에 같이 누워있어 얘가 제 방에 와가지고 침대에 같이 누워있는데 그걸 보길래 잠옷을 사고싶다고 하는거에요 장난으로 처음에는 잠옷 고르길래 언니꺼 사주려고? 고마워 이렇게 했는데 뭐래요 이렇게 하다가 야 그럼 우리 서로 잠옷 사주자 서로 잠옷 사주자 근데 대신에 말하지 말고 서로에게 입혀주고싶어 대신에 무조건 입기 거기에 사이트에 공주같은것도 있고 엄청 귀여운것도 있고 이랬거든요 우리 서로 툴툴대지 말고 사주는거 무조건 입기 이렇게 된거에요 그래가지고 안 밝히고 그래서 온 잠옷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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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송이 온거를 저대로 갖고왔습니다 언박싱을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아직까지는 않았거든요 일단 그거 뭐냐 아 잠깐만 서로에게 그 설명 기억나? 아니 기억 안나 신비가 신비가 또 공주같은걸 읽고싶다고 하대요 맞아 그래서 어떤일인지 공주같은걸 읽고싶다고 하길래 전 정말 공주같은걸 고르고싶었어요 근데 원래 더 심한게 진짜 엘리각스한 진짜 이상한거 많았는데 그거를 고르고싶었는데 나름 그래도 입고자야되니까 적정선을 맞춰서 일단 서로 줄까요 이렇게? 아 오케이 여기 있습니다 저한테 네 자 뜯어 뜯어 아니 한 명씩 아니야 같이? 같이 야 잠시만 아 잠시만 이게 뭐야 아니 이 꽃 뭐야 와 진짜 대박이야 이 분홍 레이스 뭔데 아니 이 공주같은거 황매자 아니 잠시만 이거 아니 이거 좋아 예쁘지 자기야 이거 내가 이게 아니 이 레이스랑 이 꽃 뭐야 언니 내꺼 예쁘다 아 잠시만 다시야 나 열어볼게 야 야 니꺼 예쁘지 근데 아니 뭐가 예뻐 야 이게 완전 파다 이게 뭐가 예뻐 이게 예뻐 이게 예뻐 이게 예뻐 이게 예뻐 이게 예뻐 공주 공주 뭐야 이게 뭐야 야 니가 롱한 기장감을 원한다고 해서 샀고요 네 샀고요 공주 같잖아요 이게 잘 나 안목 되게 좋아 당신이 그렇게 말하실 지금 이 보라색 리본과 여기 이 리본과 예쁘지 언니 보라색 좋아하잖아요 아니 잘 샀지 아니 그럼 언니 우리 피팅을 해보자 피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예뻐 야 우리 그래도 예쁘다 그래도 예쁘고 사주기로 했잖아 저 예쁘잖아 사주기로 했잖아 야 얘는 예쁘잖아 얘는 그냥 무난해요 잠옷 딱 잠옷 같아 야 니 진짜 아 눈물 날 것 같아 이거 아니잖아 근데 신비야 우리 서 야 이거 팔 왜 이렇게 짧니 언니 야 언니 근데 예쁘다 언니 예뻐 샤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천천히 와 닌 예뻐 우와 진짜 예쁘다 근데 원단 좋지 우리 이러고 멤버방 가보자 솔직히 전 진짜 심하다 생각해 잠깐만 신비야 이거 한번 봐봐 봐주라 아니 이거 한번 장난 아니야 아니 내가 언니 사기 전에 보여줬잖아 언니한테는 장난 아니야 이러고 멤버방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나랑 장난 아니야 이거 이쪽인가 진짜 심하다고 생각한다 진짜 심하다고 생각한다 소음 둘 다 생각보다 괜찮아 언니 근데 야 솔직히 이거 야 나 괜찮다고? 둘이 진짜 입고 잘 수 있어? 입고 잘 수 있는데 솔직히 얘 뭐 만져봐 얘도 뭐다니 딱 잠옷이야 난 이게 뭐야? 너 물 린넨 아니야? 이거 예쁘다 이거 린넨 언니 어때요? 예뻐요? 네 스타일 없어 안녕 예은이 방 어디요? 예은이 방 여기 있는 거 예은이 씻었을 거 같아 우리 어때? 우리 어때? 야 솔직히 누가 더 심하다 나는 예쁜 잠옷으로 사줬잖아 제가 열었잖아요 취미까지 보고 뭔지 알겠지? 예뻐 예뻐 예쁘지 않아? 예쁘지? 가시죠 얘 너무 예쁘다 그치 그치 아니 얘가 공주 같은 거 사달래서 그나마 공주 통킹에서 산 거야 너는 장난으로 사준 거고 언니는 진심으로 사준 거야 그래 나한테 진심이야 얜 나한테 장난쳤고 난 진심이야 나도 진심으로 사줬어 내가 지금 사준 거 같아 이게 진심이야 이게 너의 진심이야 22분 언니가 예쁘잖아 예쁜데? 예뻐요 너 마음에 들지 솔직히 마음에 들지? 마음에 들지? 괜찮은 거 같아 공주 통치고 언니도 마음에 들지 않아? 마음에 들 거라 생각하니? 아니 나는 나는 이거 사기 전에 언니 보여주고 사서 아니 그런 사진인지 몰랐다고 언니가 당연히 나도 이런 걸로 사준 줄 알고 근데 예뻐요 잘 어울려 잘 어울려 뭘 잘 어울려 진짜 안 어울려 잘 어울려 진짜 잘 어울려 머리라도 한번 풀려보자 공주 네 조금만 내가 찍어줄게 소정아 하고 불러봐 소정아 잠옷이 너무 예쁘네 잠옷이 너무 예쁘네 잘 때 이런 거 예쁘잖아 만지 자려고 다들 빰 진짜 어이없어 야 근데 신비야 너 왜 그래가지고 장난치지마 전 이 디테일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난 이 디테일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굉장히 지금 여기 곳곳에 달린 보라색 리본 내 언니가 보라색 좋아하는 걸 또 알아가지고 이렇게 그럼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해요 여러분 안녕 소원이와 신비해 서로에게 잠옷 선물해주기 나중에 2탄이 또 찾아올 수도 있어요 마마마마마 여름에 2탄으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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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